이번 6평에서, 아니나 다를까, 6평이 지나고 나서 현장에서 순열려인, 그러니까 이제 N수행을 말씀드립니다. 한 친구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 선생님, 작년에 이 정도의 난이도라면 1컷이 50은 나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상한데요? 맞습니다. 올바로 본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단순히 쉬웠으니까 그냥 어렵게 공부를 해야 돼. 이런 말씀을 드려가는 게 아니라 지금의 현실 상황 자체가 6평이 난이도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말로는 작년에 뭐 그런 정도를 기조를 유지한다, 이런 말을 했었지만 사실은 상당히 낮습니다. 작년의 상황이었다면 정말 이 정도의 상황에서는 1컷이 진짜 50, 하나 틀리면 2등급. 뭐 이게 만약에 수능 난이도가 되면요. 하나 틀리면 2등급이 비어버리는, 블랭크가 되는 3등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위기감을 막 드리고 겁을 주려는 건 절대 아닙니다. 냉철하게 현실을 판단하자는 겁니다. 아무래도 이런 사회적 환경 속에서 우리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이러다 보니까 학습의 어떤 뭐 동기란 말은 좀 그렇고요. 학습 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좀 힘들었기 때문에 학습을 많이 하지 못한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었고 거기에 맞춰서 이런 평가원도 준비가 6평에서 되었던 난이도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6평 난이도에 여러분들이 안주했다가는 이 정도로 생각했다가는 정말 큰 코 다칩니다. 그리고 아무리 쉬운 것도요. 수능장 가면 참 그 자리에서 연구 모두 바뀌면서 이상한 쪽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많이 생기죠. 평소에 탄탄하게 준비를 안 해놓으시면 안 된다는 것이고 반드시 공부는 강하게 하셔야 돼요. 난이도를 예상하고 어느 도에 맞춰서 하는 건 절대 안 됩니다. 나는 1등급 정도면 돼. 나는 2등급이 돼. 나는 2등급 정도면 돼. 2등급을 목표로 하신 분은 3등급 나옵니다. 1등급 목표 하신 분들은 2등급 나옵니다. 물만대! 물리 만점하고 대학 가자. 물만대를 목표로 하셔야 됩니다. 자, 메가스토물리 김성재 선생님입니다. 소개가 늦었네요. 보통 이제 이맘때쯤 되면은 하반기에, 후반기에, 하반기에 이 커리큘럼, 강의에 대한 커리큘럼을 먼저 쭉 밝혀드리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면서 함께 가는 그런 방향의 길을 설정을 하는데 물론 하반기에 커리큘럼 어떻게 또 진행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거 이전에, 그거 이전에 캐스트 상황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냉철한 학습, 정말 냉철해야 됩니다. 그리고 단어가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영악하셔야 됩니다. 스스로에게 조금 덜 관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질게 냉철한 학습 방향과 함께 커리 운영에 대해서 이 커리는 선생님이 강의를 올리는 커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커리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바로 도입할게요. 반생부터, 지금 시기가 반생이 좀 많죠. 또 올해 좀 어떤 대학교 상황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반생이 좀 많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반생에 대해서 또 상담도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는데 작년에 교과와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바뀐 교과에 대한 컨셉 분명히 인지하셔야 되고 선생님 캐스트에 그런 거 몇 차례 올려드렸으니까 선생님 페이지에 캐스트 뒤져보면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거부터 꼭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단원부터 하십시오. 왜냐하면 3단원은 확 바뀌었습니다. 컨셉도 바뀌었고 내용도 추가된 상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3단원부터 공략을 하라고 말씀드리시고요.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냐고요? 그렇다고 해서 남들이 10개월, 12개월 준비하는 것을 3개월, 4개월 만에 할 수 있을 거라는 뭔가 아주 좋은 방법이 있을 거라는 그런 기대는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방법은 있어요. 기타업 다이어트 강좌로 충분합니다. 지금의 시기에 맞게끔 이 기타업 강좌가 기출 4대 타고 업 이거 단순히 문제 푸는 강좌 아닙니다. 분석하는 강좌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도로 문항풀이에 앞서서 각 단원, 소단원마다 다이어트라는 핵심 다이어트 가지고 말이 다이어트지 할 건 해요. 그렇다고 아주 길게 막 다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압축적이면서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는 건 다 합니다. 그래서 기타업 다이어트로 가능하기 때문에 3단원을 공략하실 때 기타업 강좌의 다이어트로 공략하시고 기출 문제의 저격, 기출이 기출을 부른답니다. 누가 한 말이죠? 그렇죠. 세인트잼스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기타업 강좌의 다이어트로 충분히 이 개념 공략 가능하니까 이걸로 효율적으로 그래도 밟을 건 밟아야 된답니다. 효율적으로 하시고 문제 저격하는 것, 확인하시는 것. 그리고 1단원은 추가가 좀 되었습니다. 우선 크게 운동량 보존법칙이 추가가 됐습니다. 작년에는 운동량, 충격량 뭐니? 운동 변화량이 충격량이야? 이 정도로 끝냈지만 이제 충돌 시에 기, 기 구분에 따라서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 전체 기를 보면서 운동량은 보존된다. 그리고 운동량이 보존될 때 운동에너지가 보존될 거냐 손실될 거냐 이것까지. 그래서 운동량 보존법칙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 역학적 에너지가 강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예전 교과에서는 일과 에너지였지만 지금은 아예 단원 제목이 역학적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그 역학적 에너지의 보존과 손실에서 손실에 좀 더 비중이 많이 가해집니다. 그러면서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추가가 됐습니다. 세 가지죠.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의 손실에서 마찰력을 구체적으로 마찰력에 의한 역학에 대한 손실, 또 스카이다이버 등의 운동에서 공기저항에 대한 역학에 대한 손실. 이런 손실에 좀 더 컨셉이 강화된 것이 이 1단원의 운동 역학이랍니다. 그래서 이 1단원에 추가된 내용만이 있는데 이 세 가지가 크게 얘기할 수 있어. 이것만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금 시기에는 작년에 1단원은 많이 달렸을 테니까 이 기타학 강자로 충분히 가능해요. 자, 그다음 2단원은, 대단원 2단원은 조금 지금 상황에서 우리 반수의 입장에서는 조금 젖혀줍시다. 왜? 2단원은 작년과 유사합니다. 대신 전기장인에게 작년에 있었는데 전기력성 그리고 전기장의 정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있었죠? 그 전기장 얘기는 정전기 유도와 함께, 백이 안 써놨네. 정전기 유도도 빠졌다. 전기장과 정전기 유도는 물리학 2로 갖고 대신 전기력이라는 게 이제 추가가 됐습니다. 컨셉이 있어요. 핵 주변에 전자의 에너지 양자와 했던 거죠. 그런데 그 전자가 핵에 어떻게 붙어있을 거냐. 전기력이다. 그래서 전기력을 좀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 파트에서 트랜지터도 물리학 2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작년과 거의 유사하니까 이거는 조금 약간 질문사에서 보류해 두시고 바로 이 부분에 집중 그리고 1단원 방심하지 말고 제대로 다시 한번 훑어야 됩니다. 역학 내용이 굉장히 많아졌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 비중이 많아졌어. 잘못된 소리들 많습니다. 반 정도가 역학 문제야. 반 정도가 역학 문제가 아니라 반 정도가 정확하게는 9문항 정도가 뭐 10문항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반 정도가 운동 역학이 아니라 1단원이에요. 이 1단원의 첫 번째 중단원이 운동 역할이고 두 번째 중단원이 에너지 파트라 해서 이 에너지 파트의 역학적 에너지가 이렇게 작년에 했던 부분이고 열역학이라는 것이 이제 앞으로 와서 좀 더 강화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1단원의 두 번째 중단원. 강화가 됐어요. 맨 그때 있던 것이 그 다음 세 번째로 특상 자체가 하나의 중단원으로 자리를 잡고 있다라는 것. 그래서 이 1단원 자체가 이거 전체가 9문항 뭐 많게는 10문항이 될 수도 있겠지만 반 정도가 차지한다는 것이지 운동 역학의 반은 아닙니다. 운동 역학은 한 5개 정도. 그중에서 소위 작년에 킬러라고 얘기하는 것들. 선생님은 킬러란 말이 싫어서 킬포인트라고 말씀드리는데 그 킬포인트라 하신 분들은 그런 내용들은 한 2개 정도. 그래서 추가된 내용만을 찾아서 보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전체적으로 다시 하면 쫙 제대로 정리한다는 생각으로 1단원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타업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아요. 자, 그 다음 이제 고3과 수능 열렬인들 자, 이분들에서 개념이 1순환 된 사람 한 바퀴 돌았다. 이런 말을 편하게 하죠. 이분들은 지금까지 기간 동안에 했어요. 공부한 겁니다. 아무리 학습 정도가 약했든 어쨌든 간에 했습니다. 이 개념 1순환 이상자들은 자, 선생님이 시켠들 해보십시오. 자신의 잘못된 잘못됐다 해보다 부족한 부분 또 비어있는 부분 이런 부분을 찾아야 되는데 사실 올해 봤던 3월 학평이나 4월 학평 자체가 이게 긴장감을 가지고 보지 않았기 때문에 감흥이 없어요. 감흥이란 말에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시험 자체에 대한 뭔가의 자신과의 연결이 잘 안 이루어진 거 사실입니다. 마치 문제집 하나 받아본 것처럼 그래서 한 달 전인가 최근에 봤던 6평, 한 달은 좀 안 됐겠네요. 이 6평 같은 경우가 마치 작년에 3월 학평처럼 느껴지는 저뿐이 아니라 정말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여러분들도? 그러다 보니까 아직 자신과 연결이 많이 안 이루어져서 이런 모의고사가 중요하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실감하게 됐었죠. 그래서 뭔가 제대로 강하게 한 번 먹고 한 방 먹고 한 번 당하고 한 번 아픔도 느끼고 이러면서 자기를 이렇게 보듬고 다시 또 수선하고 부대끼면서 다듬어하고 이러한 기간이 필요했는데 6평으로는 약했기 때문에 버실모를 이용하십시오. 자, 버실모 강합니다. 분명히 얘기하지만 쓸데없이 어거지로 난이도 만들려고 꼬고 이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해보시면 알 거예요. 이 버실모는 정말 교관에 맞게끔 평가원의 시선을 최대한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문항을 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버실모를 1차부터 6차까지 이용을 하시고 물론 몰아서 푸는 거 아니야. 문제집 풀이 생각하지 마. 이런 문제도 있어. 저런 문제도 있어. 그러면 선생님이 서운해. 1차 딱 보고 해석 강의 보고 아, 나 이거 문제점입니다. 곱씹고 이따 말씀드렸지만 백지복습 하시고 다시 2차 보시고 반복해서 6차까지 간 다음에 주제별 취약점을 찾으세요. 6차까지 다 안 가더라도 3차든 4차 가든 이더라도 느껴야지. 그때쯤 되면 주제별 취약점을 냉철하게 판단하십시오. 주제별 이게 무슨 말이냐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다음 이때 자신의 문제점 발생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핀셋 수강 하십시오. 자, 핀셋 수강 말 그대로 딱 핀셋으로 꼽듯이 필요한 부분을 냉철하게 봤으니까 찾아내고 영확하게 채워야 됩니다. 이럴 때 스골이라든가 기타업을 이용하면 됩니다. 지금 이거 하신 분들이 1부터 다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핀셋으로 필요한 부분들. 자, 그럼 주제 선정이란 뭐냐. 자, 우리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물리학원에서 우리가 20문학 나오니까 주제가 한 20여 개가 좀 넘죠. 뭐 하다 보면 25개가 될 수도 있고 26개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처음 들어볼까요? 제일 처음에 뭐가 주제가 하나 나올까요? 지금 에프리콜 에미에 한 사람 있죠? 얘가 안 된 겁니다. 제일 처음에 운동의 여러 가지 운동. 포물수 운동을 깊게 가지는 않지만 포물수 운동의 힘과 가스도의 속도 방향 관계. 등속 원 운동의 힘의 관계. 계산하는 거 아니야. 그럼 물리학 퇴사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운동. 그다음 가스도 일정한 등가스도 운동. 이때 SMVT 가스도 정의 가장 기본적인 얘기죠. 그러면서 이제 에프리콜 에미에로 넘어가면서 가스도 법칙에 관한 일반적인 상황. 그 가스도 법칙 중에서 원발의 모션. 일체 운동. 힘에 관한 얘기를 주로 다루는 거죠. 거기에 이제 R자 M 에프리콜 0이라는 시그마 에프리콜 0이라는 힘의 평형 상태에서 힘의 작용점 관리하면서 힘을 찾아내는 외력을 찾아내는 것. 자, 그러면서 그 다음으로 진행된 에프리콜 MA가 F2는 M 델타 V랍니다. 그러면서 충돌 당시에 운동량 보존법칙에 관한 얘기. 여기서도 운동 에너지가 보존될 거냐 말 거냐. 그러면서 이제 2단원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대단원. 중단원 두 번째. 1단원 속에서. 에너지 파트죠. 역학적 에너지.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컨셉으로. 여기까지부터 운동력. 자, 이렇게 주제가 쭉 순서대로 나오셔야 돼요. 그게 안 나오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부터 나와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자기 개념 안 됐어요. 맨날 말로는 그러죠. 개념은 됐는데 문제 안 풀린다. 개념 안 된 거예요. 거기서 한 번 또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자, 이렇게 제가 이거 첨부해 드릴게요. 하지만 이거 의미 없습니다. 왜? 제 거예요. 이 첨부는. 주제 나눈 거 제가 나눈 겁니다. 스스로. 참조해서 스스로. 스스로 주제를 선정해 보십시오. 자기 스스로. 이때 스스로 냉철하게 분류를 한 번 해봐요. 주제를 딱 정했으면 이제 그 주제에 대한 문항에서 자기가 봤던 이 버실모를 그래서 이용하라는 거예요. 보면서 그 주제에 따라서 네 가지 정도로 이것만 사람에 따라서 세가 될 수도 있고 다섯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아, 잘해. 또 B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틀려. 이게 제일 시급한 겁니다. 사실은. 착각한 거죠. 개념 안 돼 있었던 거예요. 안다고 생각했는데 틀리는 것은 개념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시급한 부분을 찾아내는 겁니다. 스스로. 그 다음 맞힐 때가 있고 틀릴 때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추측이 강한 내용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추측을 하니까 이건 이럴 거야. 우연히 이제 좋을 때는 맞는 겁니다. 운 좋을 때는. 그러나 들통날 때가 있다 이거죠. 추측이 강한 단원이 있습니다. 이 C에 대한 것도 시급한 겁니다. 그 다음 D의 분류. 개념이 아예 안 돼 있다는 느낌이 나와요. 이건 덜 시급해. 왜. 이건 개념을 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게 가장 시급한 부분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주제 선정을 찾고 자기의 위치를 찾아 놓으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는 지금이 1월이고 2월이고 3월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 개념이 안 돼 있다는 단원이 나오면 핀셋으로 수강을 한다는 게 스골 기타업 다이어트 문풀 이거 이용해서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한 뭐 좋은 말로는 클린이 가능합니다. 특히 기타학 강좌 같은 경우는 제가 체계를 맞춰놨기 때문에 문항을 밟아 나가는 것이 내용에 대한 확장 설정의 연계성이 깊어지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핀셋 수강을 하면서 수선해 나가는 그런 시기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했었을 때 어떻게 자기 공부를 하는 거냐 자 봐요. 백지 복습 이거는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진행하신 분들은 제가 하도 이비달토로 얘기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 드릴게요. 남에게 설명 가능해야 자신이 아는 겁니다. 문제를 푼다는 것은 스스로 뚫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마치 샘처럼 하여라 SG워너비 성재처럼 하여라 제가 여러분 수업 나눌 때 칠판에 그림만 딱 그려놓고 지문에 나오는 발문 발문에 있는 설정 옮겨놓고 그리고 문제 던져놓고 뚫고 가잖아. 보기부터 있는 게 아니라 알 거예요. 그렇게 스스로 선생님처럼 뚫고 하는 능력이 있어야 허허벌판 망망대 수능장에서 스스로 뚫고 하는 자립 능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백지 복습 말 그대로 백지에 딱 그림만 그려놓고 뚫고 하는 연습 하라는 겁니다. 묻기 전에 무엇을 여러분들 공부할 때 어때요? 보통 문제 갖다 놓고 물어보는 거 찾으려고 그러죠? 아니에요. 물어보는 거 찾으면 안 됩니다. 묻기 전에 키오탁 나오면 바로 자기 생각을 먼저 끄집어놓고 자기 생각에 OX판별로 맞춰나가야 되는 건데 어때요? 자기 생각 없는 상태에서 소위 선생님이 얘기하는 문외 상태에서 수능 문장 읽고 글로 끌려가는 거죠. 자기 뇌는 없는 상태. 그러니까 오류에 빠져버리고 매력적인 답안이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매료되어 버리는 거죠. 잘못된 문장에. 자기 생각을 먼저 끄집어놓고 그러려면 개념을 스스로 뚫고 준비해놔야 돼요. 먼저 끄집어놓고 자기 거에다 맞춰야 돼요. 이게 수능 시험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상하게 수능만 보면 틀린다. 이런 부분을 방지하는 겁니다. 그래야 돼요. 그래서 설명 가능하도록 연습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야. 새로운 문제 자꾸 갖다 풀지 마. 아니 풀지 말라는 게 아니야. 새로운 문제만 좋아하지 마. 풀었던 지금 버실모드 얼마나 많아요. 스페셜 골드 물리학에도 얼마나 문제만 씁니까. 기타업 다이어트는 엄청 많아요. 300개예요. 문항이. 응답하라. 1994 문항도 있습니다. 예전 교구가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예전에. 하지만 물리학은 절대 새로운 문항이 저는 창조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문항이 그 문항이에요. 그래서 적당한 양의 문제는 분명히 해야 되지만 중요한 것은 이것을 곱씸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연구하셔야 돼요. 수능장 가서 연구하는 날은 그날 망칩니다. 그러자고 몇 개월의 고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연력학 같은 경우도요. 문항을 스스로 체계 스스로 체계있게 분류하십시오. 다시 스스로 체계있게 분류하십시오. 자 유형 나누지 마. 저 유형 나누고 제일 싫어합니다. 소재 소재에 집중하지 마. 또 한 가지 풀이법에 집중하지 마. 지금 체계적으로 분류한다는 얘기는 설정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예를 하나 보여드리는 거예요. 단순하게 압력과 부피와 온도의 관계를 얘기를 하는 그런 설정이었는지 아니면 하나의 연력학 과정을 확인하는 문항인지 단순하게 등압 팽창 등압수축 특히 열 흡수는 잘하는데 열 방출이 약하다는 것도 이러면서 자기가 느끼셔야 됩니다. 자기가 틀리는 흔적을 보셔야 돼요. 얼마 전에도 현장에서 한 친구가 선생님 제가 굉장히 놀라운 발견했습니다. 스스로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바로 그런 점이에요. 정말 전혀 제가 생각을 못했는데 잘못하고 있었던 거야. 잘못하고 있었는데 현장에서 목욕회사 진행을 할 때 그때 적당히 쑥 지나간 거야. 그랬더니 육평에서 어이없이 쉬운 문제를 틀려버렸던 것이죠. 그런 부분을 스스로 자기가 했던 부분에서 흔적해서 찾아내야 됩니다. 버실모라든가 육평이라든가 사모락평이나 사모락평 벌써 사모락평 20개 사모락평 20개 육평 20개 그다음에 만약에 인강이라면 버실모 6.20 120문항 현장이라면 좀 많이 하니까 더 많이 여러분들 손에 수특문항까지 하면 천문항 2천문항 됩니다. 그걸 곱씹고 자의 것으로 만드는 연습을 작업을 꼭 하셔야 돼요. 그래서 상호작용 어떤 경우야? 뭐 이런 거죠. 또 그림에 유형에 나누지 마. A기체고 B기체는 열을 가했는데 얘가 뭐 이렇게 이동을 한대. 그럼 A기체가 어떻게 되고 B기체가 A기체 때문에 어떻게 되고 흡수한 열의 일부는 뭘로 쓰고 일부는 뭘로 써가지고 뭘로 가고 아방가르드 이런 연습이 수업 중에 많이 하잖아요. 이런 연력과 기 기간의 상호작용 또 한 가지는 연속적인 과정 가에서 어떤 과정이 있고 나에서 또 어떤 물량이 변화를 줬더니 어떤 과정이 생기고 그리고 이 연속적 과정에 하다보면 깨우쳐요. 열기관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열과 효율 단순히 끝내버리죠. 뭐 공급받은 열 중에 한 일 끝 그러니까 문제에서 안 풀리는 겁니다. 바로 이런 순환과정 뭐 카로노 순환과정도 있고 스털링 기관도 있지만 뭐 등원 팽창 단열 팽창 등원 수축 단열 수축 여기서 왜 흡수열과 방출렬을 이용해서 한 일의 양이 나오고 이것이 효율로 어떻게 연결되는 것이냐 스털링 기관도 잘 보셔야 되고요. 알겠죠? 단적으로 궁금하시면 안됩니다. 이런 식으로 스스로 그 설정안의 연계 유기적 연결 이걸 반드시 스스로 준비를 하시고 찾으셔야 됩니다. 이게 진짜 공부예요. 새로운 문제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양의 문제를 풀되 그 많은 양의 문제를 소화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거 하나 얘기할게요. 저는 맨날 킬러라고 하는 운동력형이 약해 이런 얘기하는데 아니요. 조심하세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여러분 정말 4페이지에는 그 킬러 문제라고 하는 그 문항을 틀려서 점수가 안됐나요? 어려운 건 어려워서 틀리고 쉬운 거는 실수로 틀리고 인생 자체가 틀린 겁니다. 남들이 맞는 것은요. 무조건 맞춘다는 목표로 가셔야 고득자의 발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킬러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보통 두세 문항이에요. 열여덟 문항을 무조건 맞추면 고득점 발판입니다. 두 개 남은 거 2점 3점 생각해봐. 45점 아니야? 나머지 두 문항에서 하나 맞추면 그건 명백한 1등급이 되겠죠. 물론 뭐 너무 줄이면 1코 50이 되겠지만 그래서 이 1단원의 첫번 중단원의 운동력학과 두번째 중단원의 첫번째 소단원의 역학에너지 여기까지 보통 운동력학을 하는데 이것보다 내부에너지와 연력학 그 다음 특성대성 1원 대단원 2단원 대단원 3단원 여기에 먼저 집중하셔야 합니다. 이게 확실해야 마음이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매진할 수가 있는데 대부분 보면 이것도 안되고 이것도 흔들리고 그래서 잡히지가 않는 겁니다. 우선은 이걸 확고히 잡아놓으십시오. 그런 상태에서 운동력학에 대한 것들을 좀더 하되 이것은 꾸준히 하는 겁니다. 역학은 꾸준히 하세요. 꾸준히 기타업을 이용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운동력학 기타업 강좌에서 바로 체계적으로 여러분들이 봐야 될 그 설정의 확장을 연습하기 때문에 운동력학 역학에너지 엄청 문학 많습니다. 자 물론 이제 기타업 강좌라든가 버시모 다음에 킬포인트 강좌도 8월에 준비가 될 거고요. 또 그 뒤에 또 극강 파이널이 있겠지만 선생님의 남은 커리큘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상황에서 어떻게 자기를 잘 수선해 나가고 제대로 정말 모질고 냉철하게 분석하고 다시 발을 디딛고 나가느냐 이것이 지금 순간에선 선생님이 커리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셨죠? 여러분 끝까지 화이팅 하시기 바라고 물만대 합시다. 에브러브레 물만대 오케이 감사합니다.